흐름은 날씨가 차가웠다가 바닷물은 따뜻하고 안개가 끼고 해무가 끼고 자욱이 난데 여기가... 동원아, 같이 잡아. 예, 예, 예쁘다. 장비, 장비 와. 장비. 장비, 괜찮아, 괜찮아. 얘네 지금 또 받자. 너무 잘생겼어. 바다! 확실히 오르는 길보다 내려가는 길이 쉽긴 하네요 경치도 좋고 건강도 생각하고 또 여기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운이 좋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 봅니다 풍력발전기도 있고 여기 밑에 펜션도 있나보네 오케이